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렇게 시작 최신혁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수많은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운명의 빨간 실이 아닌 운명의 빨간 테이프로 더 강하게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손목시계 좀 볼까 하는데 이게 고리가 필요해서 일체형으로 된 버클 형태 말고 아아 일체형 혹시 벨트 형식인가요? 딱딱 딱딱하면 풀어볼까 아 훌륭합니다 이 시계를 좀 빌려고 가는데요 비싸요? 비싸요? 주머니 넣으면 가만두지 않습니까?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비싸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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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좋아요 한예진씨 손가락을 엄지와 검지를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겠어요?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꽉 막을게요 이렇게 되면 이게 빠지는 게 가능할까요? 안되죠 불가능하죠 이 느낌 잘 기억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우 그리고 우리 하하하하 내꺼다 자 이제 이 절연테이프로 제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꽉 묶을거에요 여기 끝을 더 못 빠져나오게 직접 꽉 묶어주시겠어요 양쪽 끝쪽을 어? 어우야 장은주씨 있는 힘을 다해서 꽉 묶어주세요 잘하신다 잘하신다 저렴트입입니다 이거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잘하신다 왜 이렇게까지 잠깐만 아 못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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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수가 없어 자 꽉 묶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단단하게 아니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단하게 묶였죠 손이 파래졌어요 손이 파래졌대요 시계 주시고요 네 이제 주시면 돼요 네 주세요 주세요 이게 반대로 설마 잘 보세요 Now Watch 하나 네 둘 셋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직 안 됐어요 하하하하 아 눈치하기 굉장히 빠르신 것 같은데 마술사인 손은 가끔 눈치보다 더 어 저요 빠릅니다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어 들어간 거야 어 네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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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잘한다 잘한다 우와 우와 잘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어머 고장난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강력하게 연결된 것 같으니까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하하하하 돌려드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우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실은 제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굉장히 이쁜 옷걸이를 하나 봤어요 어 굉장히 이것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가지고 왔는데 이게 들어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이것도 마술인데 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끼고 있었어요 어 루이스 체크 플레이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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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체크 체크 너무 좋아요 노 프로블럼 노 프로블럼 자 보시다시피 노 프로블럼입니다 그리고 손잡이에도 노 프로블럼인데 문제는 얘가 프로블럼이에요 우와 우와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또 들어갔어요 아니 손가락이 아 아 거짓말 아니 어떻게 또 들어갔어 아니 지금 손가락이 파래야죠 빨리 빼야죠 지금 많이 절이 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조심히 하셔야 되는 게 가끔 이 모든 것들이 착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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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와 조금 더 조금 더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미미씨가 양손으로 잘 잡아주시고 잘 잡아주시고 잘 잡아 이 정도 높이로 던져주시면 돼요 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이렇게 네 저와 함께 영변 된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 높이로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타면 던져주세요 아 아 네 셋 타면 하하하하 잘했어 당황시켜 다시 셋 타면 던져주시면 됩니다 셋 타면 던져. 저 맥 unter가 셋 타면 던져. 저 맥 unter가 아 아! 아! 이게 너무 많이 좋아! 우와! 와, 저 분 대단한 분이야. 손이 시커매, 어떻게… 손 끝이 시커매, 피한통에 한 번 해서 손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요. 시계도 같이 이용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 시계는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, 그렇죠? 근데 옷걸이는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. 지금부터 이 시계를 이 왓치를 왓치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디 열리는 데가 없어 이 정도면 여러분들과 강력하게 연결이 잘 된 것 같으니까 물건들을 하나씩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고기는 해요 erness Grah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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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ristmas 한글자막 by 한효정